미국의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뉴욕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석에 앉아보고 전기충전기를 꼽아보기도 합니다. 2016년 뉴욕 오토쇼는 한마디로 미래 친환경 차량들의 무대였습니다. 특히 소형 전기차량을 넘어 이제는 중형급 전기차량들이 대거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플러그인 차량의 확산입니다. 플러그인 차량은 가정용 전기나 외부 콘센트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량을 말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인 아이오닉의 전 모델을 이번 오토쇼에서 처음으로 옮겨있고 제니시스의 스포츠 세단형 컨셉트카도 선보였습니다. 전기차가 아무래도 좀 더 기술이, 좀 더 이렇게 전기 스테이션만 보급바가 되면 충분히 더 앞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전기차량에 대한 기대가 과거보다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계는 이제 전기자동차로 미래세에 대한 기대가 되었습니다. 대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끝없는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일강입니다.